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 편집이 끝난 후에 출력하는 방법, 출력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터치하면 나중에 이렇게 들어갈 때는 프로젝트 편집을 터치해야죠.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터치하면 이와 같이 제가 이미 편집을 다 끝냈어요. 끝난 이것을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력할 때는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디오 제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갤러리나 SD 카드의 제작, 인스타그램의 공유, 틱톡의 공유, 유튜브의 공유, 그리고 왼쪽으로 밀면요. 또 더 많이 있어요. 페이스북의 공유, 다른 앱의 공유, 사이블링크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내보내기 이렇게. 이거 사이블링크 클라우드 프로젝트는 파워디렉터에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해보니까 유튜브에 일단 자기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야 유튜브 저장을 한 후에 유튜브에 올리든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든지 하는 것이 편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갤러리나 SD 카드에 저장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제일 위에 보세요. 여기 파일 이름, 프로젝트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터치해서 출력방법 이렇게 파워디렉터 출력방법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맞는 그 이름을 넣습니다. 이렇게 출력방법 이렇게 저는 출력방법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눌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디오 해상도 선택했죠. 이것은 유튜브에 가장 맞는 것은 FULE HD 1080p 이거죠. 그래서 이걸 터치합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고화질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울트라 HD 4K 있죠. 이걸 해서 아주 고화질로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FULE HD 1080p 이거을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는 것은 앞쪽에 이 동그라미 쪽에 동그라미 있는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터치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터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작을 누르면 동영상이 제작되는데 설정을 잠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설정은 한 번만 하면 돼요. 제가 설정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제작 설정에서 저장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걸 어디에 저장할 거냐 합니다. 이걸 터치해 보면 이와 같이 내부 저장 공간이 있고 외부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부 저장 공간이 있는데 현재 내부 저장 공간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어디에 저장되느냐 보면 스토리 에뮬레이티드 0이 있고 무비즈의 사이블 링크 무비즈란 폴드의 사이블 링크의 파워디렉트 여기에 저장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 스토리즈 에뮬레이티드 뭐 이런 것은 무시해 버리고요. 아래쪽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무비즈의 사이블 링크 파워디렉트에 제정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 저장 공간을 이렇게 터치하면요. 이걸 터치해 볼게요. 제가 이걸 터치하면 자기의 자기의 SD 카드에 있는 폴드가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폴드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내부 저장 공간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 정속률 있죠. 이걸 터치해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아주 우수 품질로 저장할 것이냐 혹은 표준으로 할 것이냐 더 작은 크기 이렇게 해서 더 작은 크기로 하면 파일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카톡 같은 데 올리려면 300메가 이하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 작은 크기로 하면 300메가 이하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기위원에는 그대로만 기본적인 표준을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표준으로 하고 프레임 속도 있죠. 프레임 속도를 터치하면 제일 위에 24프레임 24프레임 초당 FPS는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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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느냐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4프레임 도 있고 필름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영화를 할 때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25가 있고 30 있습니다. 유튜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30이죠. 요사이는 이것을 더 고화질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60 프레임 퍼 세컨드 60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30 프레임 퍼 세컨드 입니다. 그래서 30 프레임 퍼 세컨드 라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터치하면 됩니다. 확인을 터치해서 이것은 이 설정은 한 번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하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작이라는 것이죠. 제작을 터치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세요.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이 동영상이 다 출력이 완성이 되면은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끝날 때도 실행도 해 볼 수 있고 확인을 누르던지 이런 메뉴가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나 갤러리에 가서 가면 이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에서 공유를 눌러서 유튜브에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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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이상 다른 rea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